제가 전국으로 강의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저는 강의 다닐 때마다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들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오늘 잠깐 댓글을 보니까 남편이 당뇨가 들었는데 6개월 동안 이걸 꾸준히 먹으니까 당뇨도 수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변비도 없어졌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한 사업가죠. 그리고 행복한 생태마을 을장입니다. 어쨌든 제가 대부분 강의를 2시간 정도 초청강의 할 때 하는데 중간에 10분이나 15분 쉬는 시간에 평창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장류 제품을 팔았습니다. 물론 제가 쓴 책들도 들고 나가서 판매하고 사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덕에 사실은 보통 저자들보다도 책을 훨씬 많이 팔았죠. 엄청나게 대충 총 한 100만 권 정도 팔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가 쓴 책을 작가로서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그러한 작가죠. 저는 참 사제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장돌백이 같은 장돌백이죠. 같은 삶을 15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돌백이라는 장돌백이라고도 하죠.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장돌림, 장마당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건을 파는 장돌백이 5일 장마다 장을 돌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평창은 5일 11장, 5일 11장은 5일 11, 15일, 20일, 25일, 30일 이렇게 오늘 우리 평창 장 서는 날이에요. 오늘 좀 장보러 나갔어야 되는데 읍내로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한다고 책상에서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다음 5일을 더 기다려서 우리가 상추 모종도 좀 사야 되고 쑥간 모종도 좀 사야 되는데 어쨌든 대화, 저 위에는 대화는 4일 9일 장입니다. 그러니까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이렇게 장이 서죠. 봉평장은 2일, 7일, 7일 장입니다. 2일, 7일, 10일, 17일, 20일, 27일 이렇게 장이 서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돌백인들은 이제 하루하루 날짜 날짜가 되니까 대개 다 20km 거리예요. 참 묘해요. 도시가 시골은 거리가 대개 20km입니다. 제천에서 주천 20km, 신림에서 주천 20km, 주천에서 우리 평창 20km, 평창에서 대화 20km, 대화에서 봉평 20km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장돌백이들이 이렇게 하루 이제 물건 팔고 또 밤에 이렇게 이제 가면서 다음 날 또 대화로 옮겨가고 봉평으로 옮겨가고 그러죠. 사실 예수님도 장돌백이셨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에 회당을 들러서 하늘나라를 판매하신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내 사목 목표는 고객 만족도 아니고 고객 감동도 아니고 고객 기절이다. 저는 우리 많은 교우들한테 하늘나라를 파는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가 좋으니까 사시라고. 그래갖고 그 하늘나라의 좋음을 내가 최대한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사도라는 말씀을 참 예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저 역시 장돌백이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늘나라를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팔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유튜브가 엄청난 공간입니다. 3월 16일날 제가 귀국 보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올렸는데 5일 만에 시청하신 분들이 16만 명입니다. 5일 만에 방탄소년단이 뉴저지 맷 라이프 스타디움에서 8만 명을 상대로 공연을 했는데 제 강의는 이 두 배의 시청자들이 시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 거실에서 제 조그만 내 비밀의 공간, 내 정원에서 이렇게 찍지만 시청하는 분들은 맨 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각자 방에서 전 세계에서 시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 공간이 이제는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소통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자료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흐름을 또 하느님의 뜻을 전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장돌배기로 2장 저장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대가 왔죠.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연 또 다른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효석 선생님께서 쓰신 메밀꽃 필 무렵을 읽어보면 장돌배기의 삶을 참 잘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밀꽃 필 무렵과 우리 평창 성필립보 생태마을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소설 속의 허생원은 평창장, 대화장, 봉평장, 이제 마지막으로 장평장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창에서 만난 동이라는 젊은이는 제천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우연하게 평창장에서 만나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이는 제천에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제천에서 평창까지 오는 데는 반드시 지금 성필립보 이 자리를 지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천에서 주천, 주천에서 판원으로 넘어와서 이제 강 따라 쭉 오는 거죠. 판원에서 이곳에 딱 도착을 하면 여기에서는 길이 없어요. 이 나루토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건너편에 비석이 있어요. 100년 전 나루토, 나루토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건너편에는 나루토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주막이 있었어요, 주막이. 이건 제 생각에는 500년 전에도 이 자리가 주막이 있었고 100년 전에도 이 자리가 주막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생태마을을 꾸미고 살고 있죠. 그렇죠. 우리 이효석 선생님께서는 진부에서 태어났어요. 하진부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진부리에 묻히시죠. 1973년 영동고속도로 공사 때 평창, 그때는 평창분들이, 봉평이나 진부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영동고속도로 때문에 묘가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없느냐고. 그때는 1973년도에는 문학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봉평에다 모시지 못했죠. 파주 공원의원으로 지금 가 계세요. 이효석 선생님, 묘는 거기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봉평 메밀꽃 축제를 9월에 보통 하는데 한 1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100만 명 정도. 무슨 경제적인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 문학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만약에 이효석 선생님의 묘가 그 물레방아 옆에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100만 명이 오는 게 아니라 300만 명, 500만 명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문학가의 귀중함을 그러니까 예술의 귀중함을 그때 시대 때는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평창초등학교를 6년을 이효석 선생님이 다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효석 선생님은 제천, 주천, 평창, 대화 제가 이제 그 메밀꽃 필 무렵의 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봉평 물레방아 간에서 하룻밤에 만난 그 여인과 사랑에 나누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효석 선생님이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계셔 우리 생태마을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연계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갔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필리포 생태마을 피정의 집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낙은애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가는 그런 기가 막힌 공간으로 재탄생했죠. 또 이 자리가 또 역사적으로 소설적으로 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김병현, 김삿갓, 시인, 아들, 김익균 선생님이 저 천동리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뭐를 했냐면 서당을 했어요. 서당 훈장님을 하셨죠. 그런데 항상 여기 섭다리가 여기 있었는데 항상 건너와서 바로 이 자리에 주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김익균 선생님은 태어나서 아버지를 딱 세 번 만났다고 그래요. 딱 세 번 만나고 마지막에 전주에서 만났을 때 제발 이제 집으로 가자고 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천동리예요. 천동리, 바로 우리 강 건너 천동리로 가자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러고 나 좀 뒤 좀 보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셔서 들어가 보니까 삿갓을 벗어놓고 떠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좀 있는데 우리 평창 쪽에서는 김익균 선생님이 하루는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갖고 이렇게 그 증언이 있어요. 여기는 지시 동네예요. 그 지시 동네인데 지시성을 가진 분들의 집장촌이죠. 하루는 어디를 아버지 모시러 간다고 해서 이렇게 함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해갖고 와갖고 여기다 묻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영월 김삿갓 묘가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묻어갖고 항상 아버지한테 벌초도 하고 아버지를 잘 모셨다고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김익균 선생님은 이 자리가 주막 자리였기 때문에 항상 여기 섭다리를 건너와갖고 여기서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겨울에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섭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다리에 떨어져서 죽어요. 같이 가던 친구가 이 상투를 풀어갖고 섭다리 거기 기둥에 묶어놓고 사람을 불러러 갔다 와보니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익균 선생님의 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자리가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도 이 자리가 주막은 아니고 식사도 하지만 술도 파는 자리로 제가 그 집에서 한 2년, 3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문학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 멋있는 두 분 선생님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 자체가 참 의미 있는 그리고 참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아프리카 잠비아의 천만평 우리 김종용 시무님이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케냐에서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케냐에 우리의 선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머무르다가 아마 잠비아로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 강의를 제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장돌뱅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장돌뱅이 삶을 살다 보니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잘 사는 본당에 강의 요청이 있어서 저는 어김없이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바리바리 싸들고 물론 강의도 갔지만은 우리가 생산하는 장류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강의하느라 성당으로 들어가고 우리 직원은 제차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려 성당 입구에 판매대로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데 본당 신부가 수단을 입고 지나가면서 장을 옮기는 우리 직원 귀 뒤에 대고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고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직원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저희는 그 성당에 도착하면은 먼저 본당 신부님한테 인사한다고 우리 장 종류를 전부 다 선물을 드려요. 수녀님, 수녀원에도 선물을 드리고 사무실 직원들한테도 선물을 드려요. 근데 우리 직원이 옮기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사죄가 나갖고 다시 찾아오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제가 강의 밤 10시에 끝나고 교우들과 사진 찍고 책 사인해 주고 우리 직원은 팔다 남은 물건을 다시 바리바리 싸서 차 트렁크에 넣고 생태마을에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1시쯤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신부님, 본당 신부님한테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다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근데 저는 자존심 하나도 안 상했어요. 화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장돌뱅이니까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죠. 그런 게 자존심 상한다면은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죠. 고고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맨날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겠죠. 나 좀 환경운동하는 데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물론 저를 후원해 주는 분 오늘도 누가 신학교어치라고 천만 원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보내도 저희들은 거기다가 손을 절대 안 댑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40명 월급 주는데 그것 손 안 돼요. 우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판매한 걸로 우리 직원들은 당당하게 월급 받아가죠.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죠. 내 손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피 땀 흘려 내가 지은 수확한 작물 또 내가 직접 매주 띄워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 또 내 손으로 띄워온 청국장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할 때 저는 제 자신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시장에서 또 노동 현장에서 또 공장에서 피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 본인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은 피 땀 흘려 노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 등 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손가락에 부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깨가 아프고 그럴 정도로 매일매일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지만 제가 CEO 사제이기도 하지만 생태마을 운영하는 을장, CEO로서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급이 아마 정부에서 지정한 기본급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초봉이 거기에 한 50만 원 더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해주고 싶고 긍지, 자긍심 가지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절대 내가 된장, 간장, 고추장 들고 다니는 거 구질구질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또 뭐 가끔은 아예 못 갖고 오게 할 때도 있어요. 그야말로 헛탕 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저는 또 강의 또 즐겁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세월세월 흘러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중소업자들 또 소상인들 참 힘들어하죠. 정말 내가 왜냐하면 제가 구질구질한 남들이 보기에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판매 저는 뭐 당당하게 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루하루 싸가는 거죠. 실력도 싸가고 신뢰도 싸가고 유통 시스템도 싸가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지금까지 와서 우리 생태마을은 사실은 지금 두 달을 전혀 문을 닫고 피정손님, 이효석 선생님도 여기를 길을 아시고 소설의 한 장소로 이야기를 했고 김삿갓, 김병현 아들 김익균 선생도 이곳에 와갖고 막걸리 한 장을 했던 이 자리에서 우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욕심도 없어요. 뭐 여기서 제가 떼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저 우리 농민들 콩 수매해서 그거 건강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당당함,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질구질하다는 그 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구질구질하냐, 당당하냐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소신을 갖고 산다면 뭐 그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바오로는 말합니다. 자, 대사노니카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전 진짜 요즘 조용히 살고 있죠. 조용하지만 결코 조용하지도 않고 또 유튜브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이 있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벌면요. 바깥 사람한테 자신있게 처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사람이 비굴해져요. 비굴해지고 제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정말 매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당당해요. 그런데 뭔가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좀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이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제가 2000년에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가 먹을 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거리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굉장히 비굴한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즘 우리 주건들 신났어요. 왜 신났느냐 하면 피정식단은 늘 똑같죠. 그분들은 처음이지만 우리 주건들은 매일 피정식단을 먹으니까 밥 먹는 게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피정객이 안 오니까 아주 주방에서 온갖 오늘은 짜구리? 짜구리. 짜구리. 백종원 씨가 한 짜구리를 저녁에 했는데 저도 올라가서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맛을 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주 요즘 식사시간이 기대가 된다고 어떤 우리 직원은 그거 맨날 찍어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요즘 바이러스가 창고라는 시대를 살면서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잠깐 제 손으로 일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잠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담풍입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돌담풍이 나오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봄이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희들이 이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20년 딱 걸렸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조경도 좀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행복하게 제가 우리말만 쓰려고 노력하는데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릴렉스하게 좀 편안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자가격리를 좀 하고 있죠. 이 아름다운 저 하늘 좀 비춰봐. 이렇게 오늘 그냥 하늘이 예쁘고 그냥 좋은데 이런 맑은 공기 우리 국민들이 많이 마셨으면 좋겠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생태마을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두 달째 문을 닫고 있는데 하루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아리가 많으면 그 집이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 잘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태마을 항아리 이렇게 보시면 반대쪽도 한번 비춰봐요. 우리들이 이 장을 된장, 간장, 고추장 지금 담궈놓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3년 묵은 된장이 제일 맛있는데 우리 된장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많이 담그는데도 그리고 생태마을은 이제 제가 소금 간수 빼는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소금을 미리 비금도에서 사놔서 간수를 빼서 장을 담급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생태마을의 장은 메주 띄워갖고 또 그걸로 비금도 물로 된장, 간장, 고추장 고추장은 뭐 좀 다른 성격이 있죠. 고춧가루 물, 고춧가루도 당연히 우리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고춧가루로 고추장을 담급니다. 이게 메주가 온 우주가 들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메주가 왜 이 온 우주가 담을 수 있느냐 하면 화, 이 콩을 삶을 때 불로 삶잖아요. 벌써 불 들어갔죠? 수, 콩 불릴 때 물, 좋은 물로 콩을 불리잖아요. 수 들어갔죠? 목, 나무, 나무는 우리들이 나무로 불을 뗄 때 그 나무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금, 쇠솥에다가 쌈죠. 그 다음에 토, 흙에다가 황토에다가 띄우죠. 그래서 이렇게 메주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우주를 담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우주를 담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메주를 먹는 게 아니라 우주를 먹는 거죠. 우주. 이게 참 제가 선생님한테 좀 더 자세히 해서 나중에 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띄울 건데 이 콩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 콩 안에. 그래서 그 콩 백태 안에 보면은 그 천지인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된장. 이 된장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지혜가 들어있는 음식이 된장인 것 같아요. 생태마을 된장은 그래서 짭니다. 왜 짜냐 하면은 다른 방부제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방부의 역할은 소금으로밖에 못해요. 저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셨죠. 소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은 그래서 우리 인간 삶 안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금이라고 그러겠어요. 황금, 소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말하죠. 금 중에 진짜 중요한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 2020년, 경자년 시작하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이런 일이 벌어질지. 희망찬 2020년 그러고 시작했는데 이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그냥 올수덕된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리고 서로 담을 쌓고 벽을 치고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살잖아요. 그래서 내일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내일리는. 그래서 제가 가끔 내일리는 난 몰라요. 그 노래를 가끔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리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소금.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늘 3월 20일인데 아주 뭐 봄볕이. 어제는 막 태풍 같은 바람이 불더니 지금 봄볕이 들어서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부터 이제 장익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참 구수해요. 장익는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간장차 얘기도 하죠.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면역력 키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면역력. 물론 뭐 면역력 키운다고 다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려면은 이 장류를 먹어야 돼요. 우리 된장은 재래식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짜요. 짜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 누런 된장 그런 된장하고 맛은 달라요. 조금만 넣어서 그냥 끓이시면은 된장국이든 된장찌개든 된장찌개도 조금만 넣어서 끓이시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워낙 이 안에 좋은 균들이 아주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된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팀장님 한번 열어보세요. 네,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광목을 썼는데 광목을 써다 보니까 자꾸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항아리를 이렇게 할 때 정말 나도 처음 봤네. 이렇게 예쁘게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정말 정성스럽고 정말 정성스럽고 예쁘게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거를 보자기라고 그러나? 보자기. 보자기로 이렇게 예쁘게 매듭을 줘서 벌레도 안 들어가게 하고 먼지도 안 들어가게 하고 정말 먼지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네. 안 들어가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한참 이거 익을 때 이게 뚜껑을 열어두잖아요. 한참 익을 때는 뚜껑을 열어둬서 태양빛, 공기, 이런 모든 것이 숙성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 수, 목, 금, 토가 다 들어있다고 자, 장을 드디어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먼지가 확실히 이렇게 많이 있네. 자, 진짜 냄새 좋으네. 여기 지금 태양으로 저렇게 아주 냄새가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택배로 보낼 때 이건 싹 걷는 거죠? 위에 거 다 걷는 거죠. 네. 택배로 보낼 때는 위에 장은 전부 다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를 보낼 때는 이렇게 이게 1kg입니다. 1kg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보통 일반 가정에서 얼마나 먹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된장찌개를 두 번 내지 세 번을 먹어요. 저 밥해주는 분한테 그냥 해달라고 그래요. 난 오늘 된장국 먹고 싶다. 된장찌개 먹고 싶다. 왜냐하면 이 된장국이 참 구수한 게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오늘 3월 20일 날 우리 생태마을 돌아가는 거 지금 자가격리들 하시니까 답답하잖아요. 더욱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음식으로는 우리 생태마을 이 장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어갖고 또 우리 생태마을이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자, 저게 황토집입니다. 저거 제가 지은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포크레인으로 해갖고 제가 지은 건데 기운이 다 딸려갖고 저 위에다가 사실은 노르웨이 가보면 저 위에다가 잔디를 심어갖고 꽃을 올리는데 그걸 하고 싶었는데 기운이 딸려갖고 저기까지밖에 제가 못했어요. 기운이 딸려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번 저기도 지금 우리 은퇴하신 아주 높은 공무원 하시고 출입국관리국장까지 하신 분이 지금 저곳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살고 계신데 저것도 제 손으로 지은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나는 자연인이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자연인들 이렇게 뉴스를 먼저 보죠. 정치인들 모습 보다가 자연인들 모습 딱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저 역시 자연인으로 살고 있죠.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천주교 신부이기 때문에 천주교 사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의 유유자적을 누릴 수는 없죠. 또 물론 제가 혼자서 유유자적을 누린다면 사제가 될 이유가 없죠. 많은 교우들한테 위로를 하고 또 많은 교우들한테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려주고 또 이 지구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4명이죠. 하지만 올해 어차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고 싶고 생활 패턴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지금 이 꼭지 말고 다른 꼭지에 제목 자체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꼭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황토집 짓는 과정 또 농사 짓는 과정 또 유기농으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담아서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나는 자연인이다의 일부분이죠. 제가 이 된장, 간장, 고추장 그 다음에 생태맘, 청국장, 가루 만들려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농민들 저기가 이제 마지리 대상리 대하리 뭐 대상리 1, 2, 1, 2, 1이 뭐 다 그러죠. 하리, 중리, 상리 뭐 이거 다 이제 이게 일제의 잔재죠. 일제의 잔재 북리, 남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일제의 잔재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김사간면 뭐 아주 좋은 이름들로 바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어제도 차탄 채 검진한다.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20년 경자년 간장 담그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를 저희들이 한 60일 정도 띄웁니다. 60일 정도 띄워갖고 정월 안에 소금 18도 염도 18도를 맞춰서 우리는 비금도 소금을 씁니다. 간수를 한 3년 정도 빼죠. 3년 3년 정도 간수를 제가 나중에 소금도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수를 빼서 정월 안에 2월 7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0일 정도 담그고 한 다음에 장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숯이 있는데 숯은 매주의 독성을 빼는 거예요. 매주의 독성만 빼는 것이 아니고 숯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나쁜 것들을 흡착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숯이 그래서 여러분들 수돗물 드실 때 아주 특별한 삼투압 서울은 삼투압으로 수돗물을 정화를 해서 먹는데 그러지 않는 한 대개 백탄으로 마지막으로 걸러서 여러분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숯이 우리 생활 안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고추가 있는데 이 고추는 칼칼한 맛도 냅니다. 이 붉은 고추는 그런데 또 우리 전통적으로 나쁜 액을 막아주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간장 매죽 그냥 이게 그냥 화학제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담는 거예요. 화수 목금 토 우주를 담고 천지 인을 담는 거예요. 그 기운을 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새끼줄을 이렇게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액을 막는 거예요. 새끼줄을 많이 치죠. 여러분들 금줄 할 때 액이 태어날 때 새끼줄을 하죠. 또 언제 새끼줄을 쓰느냐 하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머리에 대개 며느리들이 머리에 많이 하고 아들들은 허리에 많이 하죠. 머리에도 하고 허리에도 해요. 물론 죄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신 앞에 있으면서 액을 쫓아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과학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대추는 자손도 좀 많게 하고 당연하죠. 건강한 간장으로 음식을 해먹으면 자손이 많이 생기죠. 요즘 불임이 자꾸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된장과장 고추장을 안 먹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기 때문에 젊은 여자 아이들이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참 말씀드렸지만 자궁에 임신을 할 수 있는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자아이들은 임신할 수 있는 지수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결혼을 해도 애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을 안 먹어서 된장 간장 고추장 으로 만든 된장 찌개라든지 된장 국 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런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내가 한번 정말 잘사는 문당에 강름대 계속 오늘 말씀드리지만 구질구질 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질구질 해요. 이게 온 우주의 신비를 담은 거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 우리 대살림 회원들 건강을 책임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뚜벅뚜벅 이제까지 걸어왔어요. 20년 동안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뚜벅뚜벅 걸어갈 거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제가 하는 일에 확신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에 그리고 이런 기가 막힌 여러분들 원래 장은 이게 굉장히 신성한 거기 때문에 막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 담으로 전부 다 쌓고 기화로 전부 다 둘러놓은 거예요. 기화로 둘러놓고 그 안에 장을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결례가 뭐냐면 남의 집 장독 열어보는 거 그게 가장 큰 결례예요. 더욱이 남의 집 장독 열어보는 것도 결례지만 손가락으로 찍어먹는 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결례죠. 왜냐하면 그 장을 담그는 사람의 소양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장을 담그느냐 또 이 장하고 그 집 며느리하고 이게 잘 맞아야지 장맛이 나는 거지 맞지 않으면 또 장맛이 확 안 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번 나는 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지금 장가를 내면 보름 후에 할 건데 제가 미리 조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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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맛이 나 닫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참 옛날에는 뚜껑으로만 어떻게 했는데 요즘은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해놓고 먼지가 안 들어가고 태양빛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잘해놨어요. 요즘은 점점 우리 이 기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들도 있지만 띄엄띄엄 듣는 분들도 계신데 장 간장 간장 차라는 게 그렇게 우리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되는 거에 반 정도 숟가락 반 정도 여기다가 넣어서 그냥 차 마시듯이 마시면 관절 아픈 분들도 좋고 여러 가지 몸 안 좋은 분들도 좋다고 해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먹는 거죠. 잘 보셨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천막 자는 일로 밤낮을 지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안식일에만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장돌뱅이라고 또 바오로 사도 역시 장돌뱅이라고 말씀한 게 대개 안식일만 거의 모임을 가졌어요. 물론 중간에 한 목요일에 한 번 또 모임을 갖기도 회당 신화곡의 예전에 유대인들은 그런데 주로 안식일에 갈릴레아는 일곱 개 신화곡의 회당이 그래서 한 주간에 한 군데씩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우리 오일장 다니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죠. 저는 생태의 마을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위로하고 싶습니다. 절대 구질구질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또 내일 제가 이어서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양 오늘 우리 김삿갓 얘기를 나왔으니까 우리 박랑신 김삿갓 시를 예전에 아주 재미롭게 읽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시비비 입니다. 이해 저해 해가 가고 끝없이 가네 이 날 저날 날은 오고 끝없이 오네 해가 가고 날이 와서 왔다가는 또 가니 천시와 인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네 요거를 한문으로 쓴 거예요. 이건 푸른 건데 그래서 김삿갓이 천재라는 거예요. 연년년 거 무궁 거 일일일 내부 진래 연거 월내래 우거 천시인 사차 중최 그 다음 시가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김삿갓이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우리 팀장님은 아마 그 방랑신 김삿갓 그러면서 이렇게 라디오 그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너무너무 그 초등학교였으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목소리 성우가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요거 여러분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심지어는 좀 폭력적인 언어까지 쓰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김삿갓 시인의 기가 막힌 내용을 좀 들어보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고 제가 이 시시비비라는 시를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 함이 꼭 옳진 않고 그른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 해도 옳지 않은 건 아닐세 그른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 함 이것이 그른 것은 아니고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 함 이것이 시비일세 이거를 한문시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시시 비비비 시시 시 비비 시 비비 시 시 비비 시시 비비 시시 비비 시시 비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전국으로 강의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저는 강의 다닐 때마다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들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오늘 잠깐 댓글을 보니까 남편이 당뇨가 들었는데 6개월 동안 이걸 꾸준히 먹으니까 당뇨도 수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변비도 없어졌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한 사업가죠. 그리고 행복한 생태마을 을장입니다. 어쨌든 제가 대부분 강의를 2시간 정도 초청강의 할 때 하는데 중간에 10분이나 15분 쉬는 시간에 평창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장류 제품을 팔았습니다. 물론 제가 쓴 책들도 들고 나가서 판매하고 사인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사실은 보통 저자들보다도 책을 훨씬 많이 팔았죠. 엄청나게 대충 총 한 100만 권 정도 팔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가 쓴 책을. 작가로서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그러한 작가죠. 저는 참 사제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장돌백이 같은 장돌백이죠. 같은 삶을 15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돌백이라는 장돌백이라고도 하죠.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장돌림. 장마당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건을 파는 장돌백이. 5일 장마다 장을 돌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평창은 5일 11장. 5일 11장은 5일 11, 15일, 20일, 25일, 30일. 이렇게 오늘 우리 평창 장서는 날이에요. 오늘 좀 장보러 나갔어야 되는데 읍내로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한다고 책상에서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다음 이제 5일을 더 기다려서 우리가 상추 모종도 좀 사야 되고 숙간 모종도 좀 사야 되는데 어쨌든 대화, 저 위에는 대화는 4일 9일 장입니다. 그러니까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이렇게 장이 서죠. 봉평장은 2일 7일, 7일 장입니다. 2일 7일, 10일, 17일, 20일, 27일 이렇게 장이 서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돌백이들은 이제 하루하루 날짜 날짜가 되니까 대개 다 20km 거리예요. 참 묘해요. 도시가 시골은 거리가 대개 20km입니다. 제천에서 주천 20km, 신림에서 주천 20km, 주천에서 우리 평창 20km, 평창에서 대화 20km, 대화에서 봉평 20km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장돌백이들이 이렇게 하루 물건 팔고 또 밤에 이렇게 가면서 다음 날 또 대화로 옮겨가고 봉평으로 옮겨가고 그러죠. 사실 예수님도 장돌백이셨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에 회당을 들러서 하늘나라를 판매하신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내 사목 목표는 고객 만족도 아니고 고객 감동도 아니고 고객 기절이다. 저는 우리 많은 교우들한테 하늘나라를 파는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가 좋으니까 사시라고. 그래갖고 그 하늘나라의 좋음을 내가 최대한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사도라는 말씀을 참 예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저 역시 장돌백이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늘나라를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팔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유튜브가 엄청난 공간입니다. 3월 16일날 제가 귀국보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올렸는데 5일 만에 시청하신 분들이 16만 명입니다. 5일 만에. 방탄소년단이 뉴저지 맷라이프 스타디움에서 8만 명을 상대로 공연을 했는데 제 강의는 이 두 배의 시청자들이 시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 거실에서 제 조그만 내 비밀의 공간, 내 정원에서 이렇게 찍지만은 시청하는 분들은 맨 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각자 방에서 전 세계에서 시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 공간이 이제는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소통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자료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흐름을 또 하느님의 뜻을 전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장돌배기로 이장 저장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대가 왔죠.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연 또 다른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효석 선생님께서 쓰신 메밀꽃 필 무렵을 읽어보면 장돌배기의 삶을 참 잘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밀꽃 필 무렵과 우리 평창 성필립보 생태마을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소설 속의 허생원은 평창장, 대화장, 봉평장, 이제 마지막으로 장평장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창에서 만난 동이라는 젊은이는 제천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우연하게 평창장에서 만나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인은 제천에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제천에서 평창까지 오는 데는 반드시 지금 성필립보 이 자리를 지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천에서 주천, 주천에서 판원으로 넘어와서 이제 강 따라 쭉 오는 거죠. 판원에서 이곳에 딱 도착을 하면 여기에서는 길이 없어요. 이 나루토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건너편에 비석이 있어요. 100년 전 나루토, 나루토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건너편에는 나루토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주막이 있었어요. 이건 제 생각에는 500년 전에도 이 자리가 주막이 있었고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생태마을을 꾸미고 살고 있죠. 우리 이효석 선생님께서는 진부에서 태어났어요. 하진부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진부리에 묻히시죠. 1973년 영동고속도로 공사 때 그때는 평창분들이, 봉평이나 진부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영동고속도로 때문에 묘가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없느냐고 그때는 1973년도에는 문학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봉평에다 모시지 못했죠. 파주 공원 묘원으로 지금 가 계세요. 이효석 선생님 묘는 거기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봉평 메밀꽃 축제를 9월에 보통하는데 한 1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100만 명 정도. 무슨 경제적인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 문학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만약에 이효석 선생님의 묘가 그 물레방아 옆에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100만 명이 오는 게 아니라 300만 명, 500만 명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문학가의 귀중함을 그러니까 예술의 귀중함을 그때 시대 때는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평창초등학교를 6년을 이효석 선생님이 다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효석 선생님은 제천, 주천, 평창, 대화 제가 이제 그 메밀꽃 필 무렵의 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봉평 물레방아 간에서 하룻밤에 만난 그 여인과 사랑에 나누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효석 선생님이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계셔 우리 생태마을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연계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갔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필리포 생태마을 피정의 집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낙은애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가는 그런 기가 막힌 공간으로 재탄생했죠. 또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소설적으로 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김병현, 김삿갓, 시인, 아들 김익균 김익균 선생님이 저 천둥리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뭐를 했냐면 서당을 했어요. 서당 훈장님을 하셨죠. 그런데 항상 여기 섭다리가 여기 있었는데 항상 건너와서 바로 이 자리에 주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김익균 선생님은 태어나서 아버지를 딱 세 번 만났다고 그래요. 딱 세 번 만나고 마지막에 전주에서 만났을 때 제발 이제 집으로 가자고 집이라고 그러는 건 바로 이 천둥리예요. 천둥리. 바로 우리 강 건너 천둥리로 가자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러고 나 좀 귀 좀 보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셔서 들어가 보니까 삿갓을 벗어놓고 떠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설이 좀 있는데 우리 평창 쪽에서는 김익균 선생님이 하루는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렇게 그 증언이 있어요. 여기는 지시 동네예요. 그 지시 동네인데 지시 성을 가진 분들의 집장촌이죠. 하루는 어디를 아버지 모시러 간다고 해서 이렇게 함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묻었다고 그래요. 김삿갓. 지금은 영월 김삿갓 묘가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묻어가지고 항상 아버지한테 벌초도 하고 아버지를 잘 모셨다고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김익균 선생님은 이 자리가 주막자리였기 때문에 항상 여기 섭다리를 건너와가지고 여기서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겨울에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섭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다리에 떨어져서 죽어요. 같이 가던 친구가 이 상투를 풀어갖고 섭다리 거기 기둥에 묶어놓고 사람을 불러러 갔다 와보니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익균 선생님의 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자리가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도 이 자리가 주막은 아니고 식사도 하지만 술도 파는 자리로 제가 그 집에서 한 2년, 3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문학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 멋있는 두 분 선생님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 이 자체가 참 의미 있는 그리고 참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아프리카 잠비아의 천만평 우리 김종용 시무님이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케냐에서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케냐에 우리 선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머무르다가 아마 잠비아로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 강의를 제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장돌뱅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장돌뱅이 삶을 살다 보니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잘 사는 본당에 강의 요청이 있어서 저는 어김없이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바리바리 싸들고 물론 강의도 갔지만은 우리가 생산하는 장류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강의하느라 성당으로 들어가고 우리 직원은 제차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려 성당 입구에 판매대로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데 본당 신부가 수단을 입고 지나가면서 장을 옮기는 우리 직원 귀 뒤에 대고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고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직원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저희는 그 성당에 도착하면 먼저 본당 신부님한테 인사한다고 우리 장 종류를 전부 다 선물을 드려요. 수녀님, 수녀원에도 선물을 드리고 사무실 직원들한테도 선물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옮기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사적 안 해갖고 다시 찾아오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제가 강의 밤 10시에 끝나고 교우들과 사진 찍고 책 사인해 주고 우리 직원은 팔다 남은 물건을 다시 바리바리 싸서 차 트렁크에 넣고 생태마을에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1시쯤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신부님, 거의 본당 신부님한테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다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그런데 저는 자존심 하나도 안 상했어요. 화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장돌뱅이니까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죠. 그런 게 자존심 상한다면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죠. 고고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맨날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겠죠. 나 좀 환경운동 안 해도 도와달라고.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물론 저를 후원해 주는 분 오늘도 누가 신학교어치라고 천만 원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보내도 저희들은 거기다가 손을 절대 안 댑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40명 월급 주는데 그것 손 안 돼요. 우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판매한 걸로 우리 직원들은 당당하게 월급 받아가죠.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죠. 내 손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피 땀 흘려 내가 지은 수확한 작물 또 내가 직접 매주 띄워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 또 내 손으로 띄워온 청국장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할 때 저는 제 자신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시장에서 또 노동 현장에서 또 공장에서 피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 본인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은 피 땀 흘려 노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 등 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손가락에 부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깨가 아프고 그럴 정도로 매일매일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지만 제가 CEO 사제이기도 하지만 생태마을 운영하는 을장, CEO로서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급이 아마 정부에서 지정한 기본급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초봉이 거기에 한 50만 원 더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해주고 싶고 긍지, 자긍심 가지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절대 내가 된장간장, 고추장 들고 다니는 거 구질구질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또 가끔은 아예 못 갖고 오게 할 때도 있어요. 그야말로 허탕 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저는 또 강의 또 즐겁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세월세월 흘러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중소업자들 또 소상인들 참 힘들어하죠. 정말 내가 왜냐하면 제가 구질구질한 남들이 보기에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판매 저는 뭐 당당하게 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루하루 싸가는 거죠. 실력도 싸가고 신뢰도 싸가고 유통시스템도 싸가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지금까지 와서 우리 생태마을은 사실은 지금 두 달을 전혀 문을 닫고 피정손님, 이효석 선생님도 여기를 귀를 아시고 소설의 한 장소로 이야기를 했고 김삿갓, 김병현 아들 김익균 선생도 이곳에 와갖고 막걸리 한 장을 했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욕심도 없어요. 뭐 여기서 제가 떼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저 우리 농민들 콩 수매해서 건강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당당함,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질구질하다는 그 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구질구질하냐, 당당하냐.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소신을 갖고 산다면 뭐 그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바오로는 말합니다. 대사노니카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전 진짜 요즘 조용히 살고 있죠. 조용하지만 결코 조용하지도 않고 또 유튜브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이 있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벌면은요. 바깥 사람한테 자신 있게 처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은 사람이 비굴해져요. 비굴해지고 제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은 정말 매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당당해요. 그런데 뭔가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좀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도바오로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이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제가 2000년에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가 먹을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거리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굉장히 비굴한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말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지구 요즘 우리 주건들 신났어요. 왜 신났느냐 하면은 피정식단은 늘 똑같죠. 그분들은 처음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매일 피정식단을 먹으니까 참 밥 먹는 게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피정객이 안 오니까 아주 주방에서 온갖 오늘은 짜구리? 짜구리. 짜구리. 백종원 씨가 한 짜구리를 저녁에 했는데 저도 올라가서 먹었는데 아우 아주 맛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맛을 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주 요즘 식사시간이 기대가 된다고 어떤 우리 직원은 그거 맨날 찍어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요즘 바이러스가 창고라는 시대를 살면서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잠깐 제 손으로 일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잠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담풍입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돌담풍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봄이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희들이 이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20년 딱 걸렸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조경도 좀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행복하게 제가 우리말만 쓰려고 노력하는데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릴렉스하게 좀 편안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자가격리를 좀 하고 있죠. 이 아름다운 하늘 좀 비춰봐. 이렇게 오늘 그냥 하늘이 예쁘고 그냥 좋은데 이런 맑은 공기 우리 국민들이 많이 마셨으면 좋겠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생태마을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두 달째 문을 닫고 있는데 하루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아리가 많으면 그 집이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 잘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태마을 항아리 이렇게 보시면 반대쪽도 한번 비춰봐요. 우리들이 이 장을 된장, 간장, 고추장 지금 담궈놓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3년 묵은 된장이 제일 맛있는데 우리 된장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많이 담그는데도 그리고 생태마을은 제가 소금 간수 빼는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소금을 미리 비금도에서 사놔서 간수를 빼갖고 장을 담급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생태마을의 장은 매주 띄워갖고 또 그걸로 비금도 물로 된장, 간장, 고추장 고추장은 뭐 좀 다른 성격이 있죠. 고춧가루. 물론 고춧가루도 당연히 우리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고춧가루로 고추장을 담급니다. 이게 매주가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게 매주가 왜 이 온 우주가 담을 수 있느냐 하면 화, 이 콩을 삶을 때 불로 삶잖아요. 벌써 불 들어갔죠? 수, 콩 불릴 때 물, 좋은 물로 콩을 불리잖아요. 수 들어갔죠? 목, 나무, 나무는 우리들이 나무로 불을 뗄 때 그 나무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금, 쇠솥에다가 쌈죠. 그 다음에 토, 흙에다가 황토에다가 띄우죠. 그래서 이렇게 매주를 만드는 과정이 우주를 담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우주를 담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매주를 먹는 게 아니라 우주를 먹는 거죠. 우주. 이게 참 제가 선생님한테 좀 더 자세히 해서 나중에 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띄울 건데 이 콩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 콩 안에. 그래서 그 콩 백태 안에 보면 그 천지인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된장. 이 된장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지혜가 들어있는 음식이 된장인 것 같아요. 생태마을 된장은 그래서 짭니다. 왜 짜냐 하면 다른 방부제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방부의 역할은 소금으로밖에 못해요. 저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셨죠. 소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은 그래서 우리 인간 삶 안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금이라고 그러겠어요. 황금, 소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말하죠. 금 중에 진짜 중요한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 2020년, 경자년 시작하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이런 일이 벌어질지. 희망찬 2020년 그러고 시작했는데 이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그냥 올수덕된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리고 서로 담을 쌓고 벽을 치고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살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은. 그래서 제가 가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노래를 가끔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소금.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늘 3월 20일인데 아주 뭐 봄볕이 어제는 막 태풍 같은 바람이 불더니 지금 봄볕이 들어서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부터 이제 장 익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참 구수해요. 장 익는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간장차 얘기도 하죠.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면역력 키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면역력. 물론 뭐 면역력 키운다고 다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려면 장류를 먹어야 돼요. 우리 된장은 재래식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짜요. 짜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 누런 된장 그런 된장하고 맛은 달라요. 조금만 넣어서 그냥 끓이시면은 된장국이든 된장찌개든 된장찌개도 조금만 넣어서 끓이시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워낙 이 안에 좋은 균들이 아주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된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팀장님 한번 열어보세요. 네.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광목을 썼는데 광목을 쓰다 보니까 자꾸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항아리 이렇게 할 때 정말 나도 처음 봤네. 이렇게 예쁘게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정말 정성스럽고 예쁘게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거를 보자기라고 그러나? 보자기. 보자기로 이렇게 예쁘게 매듭을 줘서 벌레도 안 들어가게 하고 먼지도 안 들어가게 하고 정말 먼지가 위에 이렇게 있네. 못 들어가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한참 이거 익을 때 이게 뚜껑을 열어두잖아요. 한참 익을 때는 뚜껑을 열어둬서 태양빛, 공기 이런 모든 것이 숙성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 수, 목, 금, 토가 다 들어있다고. 자, 장을 드디어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먼지가 확실히 이렇게 많이 있네. 음, 진짜 냄새 좋으네. 여기 지금 태양으로 저렇게 아주 냄새가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택배로 보낼 때 이건 싹 걷는 거죠? 여기 위에 거 다 보내고 여기 속에 거거든요. 네, 택배로 보낼 때는 위에 장은 전부 다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를 보낼 때는 이렇게, 이게 1kg입니다. 1kg.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보통 일반 가정에서 얼마나 먹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된장찌개를 두 번 내지 세 번을 먹어요. 저 밥해 주는 분한테 그냥 해달라고 그래요. 난 오늘 된장국 먹고 싶다. 된장찌개 먹고 싶다. 왜냐하면 이 된장국이 참 구수한 게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오늘 3월 20일 날 우리 생태마을 돌아가는 거 지금 자가 격리들 하시니까 답답하잖아요. 더욱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음식으로는 우리 생태마을 이 장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어갖고. 또 우리 생태마을이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자, 저게 황토집입니다. 저거 제가 지은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은 제가 포크레인으로 해갖고 제가 지은 건데. 기운이 다 딸려갖고 저 위에다가 사실은 노르웨이 가보면은 저 위에다가 잔디를 심어갖고 꽃을 올리는데. 그걸 하고 싶었는데 기운이 딸려갖고 저기까지밖에 제가 못했어요. 기운이 딸려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번 저기도 지금 우리 은퇴하신 아주 높은 공무원 하시고 출입국관리국장까지 하신 분이 지금 저곳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살고 계신데 저것도 제 손으로 지은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자연인들 이렇게 이제 뉴스를 먼저 보죠. 그 정치인들 모습 보다가 자연인들 모습 딱 보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저 역시 자연인으로 살고 있죠.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천주교 신부이기 때문에 천주교 사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의 유유자적을 누릴 수는 없죠. 또 물론 제가 혼자서 유유자적을 누린다면은 사제가 될 이유가 없죠. 많은 교우들한테 위로를 하고 또 많은 교우들한테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려주고 또 이 지구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4명이죠. 하지만 올해 어차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고 싶고 생활 패턴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지금 이 꼭지 말고 다른 꼭지에 제목 자체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꼭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황토집 짓는 과정 또 농사 짓는 과정 또 유기농으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담아서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나는 자연인이다의 일부분이죠. 제가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만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농민들 저기가 이제 마질이, 대상리, 대하리, 1, 2, 2, 1이 다 그러죠. 하리, 중리, 상리 뭐 이거 다 이제 이게 일제 잔재죠. 일제 잔재, 북리, 남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일제 잔재의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김사간면 뭐 아주 좋은 이름들로 바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어제도 차 탄 채 검진한다.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20년 경자년 간장 담그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를 저희들이 한 60일 정도 띄웁니다. 60일 정도 띄워갖고 정월 안에 소금 18도, 염도 18도를 맞춰서 우리는 비금도 소금을 씁니다. 간수를 한 3년 정도 빼죠. 3년? 3년 정도 간수를 제가 이제 나중에 소금도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수를 빼서 정월 안에 2월 7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0일 정도 담그고 난 다음에 장가르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숯이 있는데 이거 숯은 매주의 독성을 빼는 거예요. 매주의 독성만 빼는 것이 아니고 이 숯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나쁜 것들을 흡착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숯이. 그래서 여러분들 수돗물 이렇게 드실 때 아주 특별한 삼투압. 서울은 지금 삼투압으로 수돗물을 정화를 해서 먹는데 그러지 않는 한 대개 백탄으로 마지막으로 걸러서 여러분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숯이 우리 생활 안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가 있는데 이 고추는 칼칼한 맛도 냅니다. 이 붉은 고추는. 그런데 또 우리 전통적으로 나쁜 액을 막아주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간장 매주 그냥 이게 그냥 화학제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담는 거예요. 화수, 목금, 토. 우주를 담고 천지, 인을 담는 거예요. 그 기운을 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새끼줄을 이렇게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액을 막는 거예요. 새끼줄을 많이 치죠. 여러분들. 그 금줄 할 때, 액이 태어날 때 새끼줄을 하죠. 또 언제 새끼줄을 쓰느냐 하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머리에, 대개 며느리들이 머리에 많이 하고 아들들은 허리에 많이 하죠. 뭐, 머리에도 하고 허리에도 해요. 물론 죄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신 앞에 있으면서 그 액을 쫓아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과학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대추는 자손도 좀 많게 하고. 당연하죠. 건강한 간장으로 음식을 해 먹으면 자손이 많이 생기죠. 요즘 불임이 자꾸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된장과장, 고추장을 안 먹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기 때문에 여자, 젊은 여자 아이들이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참 말씀드렸지만 자궁에 임신을 할 수 있는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자 아이들은 임신할 수 있는 지수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결혼해도 애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을 안 먹어서 그래요. 된장, 간장, 고추장으로 만든 된장찌개라든지 된장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런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 우리 내가 한번 정말 잘 사는 문당에 강름대 계속 오늘 말씀드리지만 구질구질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질구질해요. 이게 온 우주의 신비를 담은 거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 우리 되살림 회원들 건강을 책임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뚜벅뚜벅 이제까지 걸어왔어요. 20년 동안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뚜벅뚜벅 걸어갈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제가 하는 일에 확신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에. 그리고 이런 기가 막힌... 여러분들 원래 장은 이게 굉장히 신성한 거기 때문에 막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 담으로 전부 다 쌓고 기화로 전부 다 둘러놓은 거예요. 기화로 둘러놓고 그 안에 장을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결례가 뭐냐 하면 남의 집 장독 열어보는 거. 그게 가장 큰 결례예요. 더욱이 남의 집 장독 열어보는 것도 결례지만 손가락으로 찍어먹는 거.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결례죠. 왜냐하면 그 장을 담그는 거는 그 장을 담그는 사람의 소양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장을 담그느냐. 또 이 장하고 그 집 며느리하고 이게 잘 맞아야지 장맛이 나는 거지 맞지 않으면 또 장맛이 확 안 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 번 나는 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한 번 지금 장가를 내면은 보름 후에 할 건데 제가 미리 조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깊은 맛이나 닫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참 옛날에는 이 뚜껑으로만 어떻게 했는데 요즘은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해놓고 먼지가 안 들어가고 태양빛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잘해놨어요. 요즘은 점점점점 우리 이 기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들도 있지만 띄엄띄엄 듣는 분들도 계신데 장, 간장차라는 게 그렇게 우리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되는 거에 반 정도, 숟가락의 반 정도 여기다가 넣어서 그냥 차 마시듯이 마시면 관절 아픈 분들도 좋고 여러 가지 몸 안 좋은 분들도 좋다고 해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먹는 거죠. 잘 보셨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천막자는 일로 밤낮을 지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안식일에만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장돌뱅이라고 또 바오로 사도 역시 장돌뱅이라고 말씀한 게 대개 안식일만 거의 모임을 가졌어요. 물론 중간에 한 목요일에 한 번 또 모임을 갖기도 회당 신화고개 예전에 유대인들은 그런데 주로 안식일에 이렇게 이 신화고개 갈릴레아는 일곱 개 신화고개가 있었다고 해요. 회당이 그래서 한 주간에 한 군데씩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우리 오일장 다니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죠. 저는 생태 마을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위로하고 싶습니다. 절대 구질구질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또 내일 제가 이어서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양 오늘 우리 김삿갓 얘기를 나왔으니까 우리 박랑시인 김삿갓 시를 예전에 아주 재미롭게 읽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시비비입니다. 이 해 저 해 해가 가고 끝없이 가네 이날 저날 날은 오고 끝없이 오네 해가 가고 날이 와서 왔다가는 또 가니 천시와 인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네 이거를 한문으로 쓴 거예요. 이건 푸른 건데 그래서 김삿갓이 천재라는 거예요. 연년년 거 무궁 거 일일일 내부 진래 연거 월내래 우거 천시인 사차 중 최 그 다음 시가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김삿갓이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우리 팀장님은 아마 그 박랑시인 김삿갓 그러면서 이렇게 라디오 그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너무너무 초등학교였으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목소리 성우가 참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거 여러분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심지어는 좀 폭력적인 언어까지 쓰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김삿갓 시인의 기가 막힌 내용을 좀 들어보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고 제가 이 시시비비라는 시를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 함이 꼭 옳진 않고 그른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 해도 옳지 않은 건 아닐세 그른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 함 이것이 그른 것은 아니고 옳은 것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 함 이것이 시비일세 이거를 한문시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시시 비비비시시 시 비비시 비비시 시 비비시시 비비 시시 비비시시 비비 시시 비비시시 비비시 시시 비비시 비